자 또 하나 열어주고요 두 개남았어요 이거 사운드 카드? 이거 뭐야 아이 대략 짐작하는데 사운드 카드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소리 바꾸는 거겠지 뭐 어 아니네? 사운드 카드라? 맵 밑에 어떻게 돼 있지? 내려가도 되나? 이런 구조인데 숨겨진 게 없다고? 그래? 아니 진짜 없잖아 아 따라온다 저 위에 뭐 있었겠다 저 위에 뭐 있었겠다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세이브가 아니라 피를 한번 채우고요 밑에를 안 가봤죠? 아니네? 위에를 안 가본 거네? 위에 가서 방 하나 체크하면서 겸사겸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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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거기 한번 더 가보자 아 왜 흔들 있었지? 그렇지 자포 하다오 침 아야야야야야 씨 20 떴는데 20 자포 카운트 해가지고 아군이 되는건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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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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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터렉도 터렉도 되네 20초 동안 우리 편 되는거구나 그동안 공격도 안되고 아니 20초에 터지네요 어떻게든 터뜨리는거네 자포고 시키던 뭘하던 음 돌이네요 피 한 번 더 채우자 터레빨 텔레포트 그리고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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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서 하는게 나..맞을거 같은데 요 위에 오른쪽으로 안가봤네요 셋 다 아부리니까 어 아무도 안한다 야 비켜 아이씨 저게 길막이 돼가지고 애가 재밌는 총이네 이거 근데 길막은 좀 그렇다 야 야 아이씨 아무데도 못가잖아 생물체에도 통하나? 통하네 으으앗 위 있는게 좋겠네요 이거 좋아 싸워라 싸워 최곤데 이거? 스포플레이브를 쓸만하네요 바운징 샷 아까 전에 그 당한 이후로 바로 밑에서 총을 못 쏘겠어 뭐 숨겨진거 없나? 이런 데 들어가면 있을라나? 역시 예상대로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별가루가 많이 불어져있냐 레드카드 80% 스킬포인트는 두개로 찍을 수 있는데요 아이템 마스터리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거 하나 찍고 아니 모티베이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왠지 저기 막 떼거지로 나오면 이거 하나 있는거에 따라서 데미지 차이가 엄청 클 것 같긴 하네 이거랑 다음에 알람 페일 딱 하면은 딱이겠네 알람 페일 하지 말까? 저거 버섯과 같은건 좋을 것 같죠? 저도 척봐서 저거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나머지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두군데 있거든요 하나는 못가는데였던 걸 기억하는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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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못가요 절로 가야겠다 저거는 지금 러시아 learn 아나 레벨 4 고고고! 비켜 큐브 먹어야 돼 비켜 꽤나 꼬리네 데이지가 아니고 꽤 꼬리인데? 엄청 좋네 엄청 좋네 적을 아예 그냥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한 대 맞추면 죽던 뭐하던 일격사잖아요 결국엔 이거 엄청 좋다 사이드샷 또 나왔네? 이미 사이드샷 있지 않았나? 뭐 두 배로 놓으면 두 배로 강해지나? 어? 없냐고 그런거? 그건 꽝이야? 꽝인거네? 젠장아 꽝도 있네 지배메타이지 아 저 옴.. 뭐.. 그거 아네? 카카카카 자 비켜 비켜오오오오오오오옷 아 따따따따따 Ihrnt 이게 뭐하는 짓이지 앗닿드 아 쓸데없이 막 겁나 맞았네 아아아 어떡한다냐 일단 가볼게요 살려줘 와아아아 이게 은근히 난이도가 헬이란 말이지요 내려가고 음... 아마도 2명째를 데려야겠네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맞겠다 이렇게 지붕 삼아서 걸어가서 이제 갑시다 뒤로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뭐지? 얘 여기있지? 얘 혼자있지? 오우 이따간다고 치고 저건 시크릿이 잘나오니네 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밸브 7개 했는데 더 길이.. 아 저기 하나있군 길이 없는게 문제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있군 또 폭탄있는거 아니겠지? 넌 이게 우리편 미치여식이다 아싸 아직도 우리편이니? 몇개의 단디가 없었지만 아직도 안전거는 없어졌는지 일찍 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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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neself x4 야 얘네 집에 못 돌아가 어떡하지? 집에 어떻게 가지? 야 레이저 막 이제 막 이동형 카메라네 무슨 뭐이씨 과속방지 과속 그 단속하는 카메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지나가?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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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무서워요 어 이야 무쌍 찍는데 네 딴 쪽이 어떻게 가지? 가지는구나 다행이다 데이지 넌 3초에 죽는다 넌 3초에 죽는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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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.. 음... 그 낙하들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액체가 이렇게 된 이후에 저... 안드로엘이 이상하게 작동하니까 어... 액체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고보니까 고스트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네가 지금 고스트도 낙하 아니야? 라고 이 주인공 말이야? 그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나 집에 어떻게 가? 죽어서 가야되나? 집에 갈 방법이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돈은 많이 모였는데 이 돈으로 집에... 이 돈을 갖고 집에 갈 방법이 지금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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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던 건 해보자 왜 여기 두 개있지? 나 아직 파이프 다 안했나? 다 했잖아 하나 페이크인가? 겁나 복잡하네 여기 음... 음... 감은 잡혔는데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많은 것도 다 그것 때문인거가? 어떻게 할지 감은 잡혔어요 아마도 조절하는 거겠지? 막... 아 됐었는데 뭐 이런 건데 이런 건데 뭐 이런 건데 하아... 복잡해 흠... 아니 지금 빠져있어야 되는구나 맞아 거꾸로 알았네 거꾸로 알았네 한 번 더 하면 될 거 같애 한 번 더 하면 될 거 같애 그치...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연습 좀 하자 요 secondo 이렇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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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... 파랑이 여기 있을 때쯤에 놓고 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? 쉽지 않은데 어렵다 근데 지금 첫 번째 것만 건들고 있는데 와 이게 애매한 위치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네요 됐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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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 이전처럼 두 상에 올려놓고 지나가면 되죠 이게 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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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제가 나오니까 좀 살만 하네 아 피가 찼네요 약간이지만 다야 다야 바이밍 다야 다야 음 파이프가 하나 더 있는데 왔던 데인가 아니면 아니면 이중에 하나는 안해도 되는 거였나보네요 그런 건가보다 이거 정도는 안해도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려였나보네요 아 이거 저 이거 안죽이고 제가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리젠들 때까지 저거 못먹네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점에 봉착했는데 우리 어떻게 돌아가? 이거 어떻게 돌아가 이거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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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리가 없지 아허허허허헁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